자, 일단은 연습문제 풀이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어저께 6번까지 6문제 풀었어요. 정의 좀 잘 해볼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7번 문제는요. 지금 주어진 게 3개 합하고 그 다음에 제곱에 합하고 근데 4승짜리를 구하려니? 4승짜리로 구하려니? 그러면 이거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일단은 곱셈 공식을 알아야죠. 곱셈 공식이 11페이지에 있죠. 3개짜리죠. 11페이지에 저렇게 생긴 게 제곱도 들어있고 그런 게 5번 공식 되겠네요. 곱셈 공식은 곱셈 공식 5번을 한번 써볼게요. 곱셈 공식 5번이 어떻게 생겼냐면 5번 공식이 3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곱짜리가 나와요. A 더하기 그 다음에 C의 제곱. 그 다음에 EAB가 나오고 E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ECA가 나와요. 이게 일단 곱셈 공식 5번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와있는 게 뭐가 나와있어? 얘가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나와있어요. 얘가 나와있어요. 걔를 한번 넣어봅시다. 얘가 뭐라고? 0. 0이 되겠지. 넣으면 0은 얘는 3이죠.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로 묶을 거예요. 2로. 여기 2 있죠. AB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4승짜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 일단은 이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4승짜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곱을 알잖아요. 얘를 가지고 얘를 할 수 있냐 이거죠. 4승짜리. 4승짜리는 곱셈 공식에 나와있진 않았어요. 그죠. 4승짜리가 나오려면 똑같지.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변형이지. 그걸 응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제곱을 하면 4승짜리가 나오지 않겠냐. 얘의 제곱이니까 A의 4승이 되겠지. 이거의 제곱이니까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B의 4승이 될 거고 C의 4승이 될 거에요. 연습문제 답죠. 이 문제는. 얘도 똑같겠죠. 어떻게? 두 배의 A제곱 B제곱이 되겠지. 얘는 그치? A제곱 B제곱이 될 거에요.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B제곱 C제곱이 될 거고 얘는 B제곱 A제곱 A제곱이 될 거에요. 그쵸?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건 얘인데 얘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얘만 처리하면 돼요. 얘만trhe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까지 그렇게 해놓고 부분 부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 위에서 얘를 하던 거 얘를 일단 구합시다. 일단은 쟤를 넘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뭐가 A, B, B, C, C, A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쟤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까지라는 거 정리는 해놓고 정리는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써먹으려면 우리 얘를 한번 제곱을 한번 해줘 봅시다. 얘를 파란 걸로 써볼게요. A, B, B, C, C, A예요. 이거 지금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연습 문제라서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제곱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처럼 똑같지? 그치? 똑같아. 이거 한 거랑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배에 두 배에 그치? 두 배에 이거 대로 해줄게요. 각각 이거대로 해보자. 두 배에 그치? 두 배에 A, B, A, B 곱하기 B, B, C가 되겠지. A, B 곱하기 B, B, C가 되겠지. 그치? A, B 곱하기 B,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배에 B, C 곱하기 C, A가 될 거예요. C, A가 될 거예요. 그쵸? C, A가 될 거예요. C는 두 번이고 그 다음에 두 배에 C, C, A 곱하기 A, B가 될 거예요. A, B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에는 두 배에 A, B, C가 다 들어가 있죠? 두 배에 A, B, C가 다 들어가 있죠? 다 쓰면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그 다음에 두 배에 A, B, C가 이렇게 묶으면 얘가 뭐가 나와요?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값은 알아요. 그쵸? 이 값은 알아요. 얘가 뭐야? 0이죠? 0이니까 우리 A, B, C 몰라도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0이기 때문에 A, B, C를 몰라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 얘를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얘는 저기 위에서 구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내는 얘고요. 여기는 0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4분의 9가 되겠죠? 얘가 술자리도 별로 없으니까 다른 색 한 번도 결론은 얘가 뭐라고? 4분의 9가 돼요. 얘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잖아요. 얘가 4분의 9가 됐어. 얘가 4분의 9가 됐어. 얘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에서 구해놨지? 얘 아직 안 구했나? 주어졌지? 주어졌지? 3이죠?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9 빼기 4분의 9가 되겠네요. 답은 9 빼기 4분의 9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 답은 9 빼기 4분의 9가 4분의 36 빼기 9 뭐예요? 4분의 27 아니 점 27이 되겠죠? 4분의 27 이거 없지? 뭐가 틀렸을까? 찾았다. 미안해요. 얘 2를 안 해줬어. 2를 약분을 안 해줬어.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9가 되죠? 2분의 9 미안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얘가 2분의 9가 돼요. 2분의 9 2분의 9니까 2분의 18이 되죠? 그죠? 2분의 9가 답이네요.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곱셈 공식 5번 공식을 알아야 돼요. 얘를 얘의 제곱은 제곱짜리의 합에다가 2배의 2배의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었으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얘를 써먹어야 되겠죠? 써먹겠죠? 얘를 써먹을 거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4승짜리를 구하래요. 4승짜리는 우리가 공식을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얘를 지금 우리 얘를 아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 이렇게 쉽게 비슷한 공식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또 모르잖아 얘를 그치? 웃긴 건 얘를 또 모른단 말이야 얘를 얘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얘는 도대체가 얘 아까 구한 거를 갖다 제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등장을 하거든요. 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다행히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서 얘가 필요 없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요정도 난이도 문제는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a 더하기 그 다음에 세로가 a 마이너스 3이에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저거래요. 높이는 안 가르쳐줬네요. 부피를 가르쳐주고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를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를 먼저 해볼까요? a 더하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 요거를 일단 해보자. 높이를 모르니까 얘를 해놓으면 a 제곱 a 제곱 그죠? 마이너스 2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곱은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세요. 그런데 부피가 저거래요. 부피가 이게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만 한 게 그걸 한 게 부피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얘랑 여기에다가 높이만 높이만 그죠?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a 3승 더하기 3a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a의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되는 거잖아요. 높이를 알려면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되죠.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되죠. 우리 지금 저쪽 수력 충전으로 하는 수학 시간에 음 나누쌤 배웠나요? 어제 배웠나요? 그렇죠. 나누쌤이 화면사면 되니까 이 교재로 보면은 19페이지에 나누쌤이 있어요. 19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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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똑같아요. 얘를 나누는 거니까 자,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a의 3승 더하기 3a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a 마이너스 24 똑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누쌤 한 거랑 똑같아요. 얘를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를 나누는 거잖아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채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면 돼. 이 앞을 보면 여기에 a를 해주면 얘랑 곱하면은 얘가 맨 최고차항이 같아지겠죠. 자, 곱해줘 볼게요. a의 3승이 될 거예요. 얘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이쁘게 줄 맞추고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얘를 쫙 해주고 빼줘요. 얘는 0이 될 거고 얘 빼기 얘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4a 제곱이 될 거예요. 4a 제곱 얘를 빼주면 얘는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4a가 될 거예요. 자, 얘는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나노셈하는 나노셈 똑같아요. 여기는 뭐를 곱해줘야 되겠어? 4를 곱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4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4 얘를 곱해주면 4a 제곱이 되겠죠. 똑같이 씁니다. 4a 제곱 얘를 마이너스 a랑 곱하면 마이너스 4a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6, 4, 2, 14가 될 거예요. 똑같네. 다 빼고 얘는 나머지가 0이 될 거예요. 아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나오는구나 높이가 a 더하기 4구나 그렇죠. 높이가 a 더하기 4구나 얘가 답이죠. 얘가 답이죠. 우리 다항식의 나노셈 문제였어요. 다항식의 나노셈 문제였어요. 할만하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그죠? 쉬웠던 거예요. 할만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예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사고력을 높이는 교과서 문제라네요. 차가 있어요. Z까지 있네요. 또 차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 곱셈 공식을 봐야 돼요. 이거는 사고력 문제라고 그러니까 좀 머리를 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것처럼 이거 비슷한 재료가 나오는 곱셈 공식이 뭐죠? 뭘까요? 곱셈 공식이 변형해서 나오겠죠.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자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짜리죠? 제곱하고 마이너스는 조금 아까도 했던 비슷한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3개의 제곱짜리예요. 이것도 비슷한 거고 9번도 비슷하게 써먹을 거고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똑같죠. 여기가 x제곱 y제곱 z제곱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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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y가 될 거예요. 그죠? 얘를 갖다가 2분의 1배를 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일단 젤을 하려면 일단 일단 얘에다 바로 해볼게요. 얘에다 바로 하면 우리 x제곱이 두 개 있고 얘가 2, x, y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배를 하고 2분의 1배를 할 거예요. 2분의 1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2배를 해줄 거예요. 얘한테 다 2배를 해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x가 될 거예요. 얘한테 이걸 해줄 거예요. 얘 먼저 해줄 거예요. 이분의 1은 계속 달고 다니고요. 얘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이거 2, x, y가 되겠죠. 2, x, y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y의 제곱도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y가 이렇게 하면 y가 두 개 된 거잖아요. 그죠? 2, y 제곱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y, 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z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z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z, x가 되겠죠. 더하기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두 배 한 효과가 다 이거랑 똑같죠. 근데 이렇게 묶을 거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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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세 개로 묶을 거예요. 묶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중괄으로 쳐줄게요. 얘는 x-y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y-z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z-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x-y는 여기 있어. 얘는 순서를 바꾸면 되지. 맞아요?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z는 마이너스 2 되는 그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얘잖아요. 그치? z-x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그치? 쟤는 문제가 안 돼. 뭐가 없어? 이 새끼가 없는 거야. y-z가 없는 거야. y-z는 y-z는 얘 두 개를 갖다가 합해서 하면 되지. 자, 둘 다 여기 x가 있잖아요. 그죠? x가 있어요. x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네? 빼주면 되겠네? 자, x-y 는 루트 3이고요. 그죠? x-z는 2예요. 빼줘볼까? 빼줘볼까? 빼면 x는 없어지겠죠? 이 좌변만 보면 여기에서 x를 빼면 x는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는 아무것도 z를 안 뺐으니까 그대로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y가 되겠죠? 2-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여기 y-z가 있네. 여기 y-z 아냐 얘가 y-z 그치? 맞아요? 똑같아요. 그죠? 얘가 뭐야? 2- 루트 3이 들어갑니다. 얘는 루트 3이 들어가면 돼요. 제곱이 돼 있죠? 제곱이 돼 있죠? 얘는 뭐 넣을 거라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돼. 마이너스 2에 그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이겠죠? 4겠죠? 얘는 4 마이너스 4루트 3 더하기 3 더하기 3 맞죠? 그러면 얘 얘 얘 얘 얘 7 14 그죠? 14 마이너스 4 루트 3 2분의 1 해주면 7 마이너스 2 루트 3 이 되는 거예요? 맞나? 맞아요. 자 이거 맨날 이거 기본문제 풀다가 연습문제 하면은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이 출제 의도가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알고 해야 돼요. 먼저 알고 해야 돼요. 순서대로 안 돼요. 아까 문제도 순서대로 안 됐죠. 그죠? 안 돼. 이 재료도 필요할 것 같고 저 재료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먼저 알고 식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거는 주워줬는데 이렇게 또 똑같이는 안 주죠? 이렇게 얄밉게 주죠? 그죠? 이거 반대로 된 것만 주죠? 그죠? 반대로 된 것만 주죠? 뭐 제곱이니까 상관없고 얘가 2인데 얘는 마이너스 2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자 우리 지금 저쪽 시간하고 좀 틀려요. 이게 갑자기 뭐 문제가 됐던 거는 없었어요. 우리 이 공식 좀 안 외웠던 거 그치? 이 나누쌤 안 배웠던 거 근데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야. 지금 며칠만 그래요. 며칠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2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아까 이거 이게 나왔었죠? 이게 나왔었단 말이야. 16쪽에 있는 거 그치? 2배하고 2분의 1배 한 놈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2배하고 2분의 1을 한 거 아니야. 그치? 아까 실전에서 만났잖아요. 뭐 얘가 플러스된 거는 또 얘가 더하기일 뿐이야. 그죠? 이거 이런 거는 채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3승짜리 한 거에도 여기 이거 이거 완전 똑같지? 여기랑 여기 들어가 있지? 그치?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건 저번 시간에 곱셈 공식 했을 거야. 아마 수학 선생님이 여자 수학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 그랬을 거야. 지금 뭐예요? 이런 건 중학교 때 다 나왔던 거고요. 지금 이거 5번 공식 계속 나왔던 거죠. 좀 변형된 걸로 재수없게 나오죠. 이거 3번은 어저께 계속했던 거고요. 그죠? 지금 이거는 지금 쳐다본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치? 이런 부분은 본 거예요. 우리 4승짜리도 봤어요. 뭐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5페이지 소단원 연습문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 시간하고 시간이 좀 안 맞으니까 약간 안 맞으니까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나누는 것까지 봤어요. 목 나오는 거 봤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35페이지 하기 위한 우리 학회 중에는 연습문제를 잘 못 풀어줘서 지금 예비고일 때 연습문제를 해주는 건데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항등식이에요. x에다 뭐를 대입해도 이 식을 봐봐요. 이 식을 봐봐요. x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뭐 얘 전개하면 2x 더하기 4가 되잖아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항등식. 등식에는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어요. 항등식의 성지계를 볼게요. ax제곱 bx 더하기 c가 있어요. 좌변은 저거고 우변은 0이에요. 이 좌변이 0이 되려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 반대로 이게 0이 돼요. 우변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a이고 여기는 d로 돼 있어요. 좌변하고 보면 x의 제곱 x 상수항 똑같은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런 말이 있으면 뭐예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a랑 d랑 같고 b랑 e랑 같고 c랑 f랑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개수비교법 그다음에 수치 대입법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수비교법은 이것처럼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미정개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게 개수비교법 수치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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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의 수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0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수치비교법이라고 그래요.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항등식을 봤고요. 여기 항등식에서는 다들 24페이지 잠깐 보자. 24페이지 항등식이 문제에서는 항등식인지 어떻게 하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말이 있냐면 문제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미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알았지? 이 말만 들어가면 뭐야? 이런 식으로 ax 더하기 b는 0 꼴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a는 0 b는 0 이 되는 거야. 왜? 왜 그걸 쓸 수 있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꼴로 정리하고 걔가 0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있어서 알았지? 그게 없으면 보세요. 다음이 10분 정도 남았죠? 나머지 정리 조금만 설명할게요. 나머지 정리 볼게요. 다항식이 있다고 쳐보자. 우리 아까 배웠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이런 이런 게 있다라고 쳐봐. 걔를 우리 fx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를 fx라고 그러는 거야? 얘를 fx라고 그러는 거야? 걔를 1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어. 우리 아까 오늘 한 거 하나 있었죠? 당시 칸은 나눈 적 있었죠? 3차를 2차로 나눴죠? 봐봐. 아유 칠판 봐봐. 3차를 2차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1차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예로 나누었다. 예로 나누었다라는 건 예랑 지금 뭐예요? 예로 나누었어. 이 다항식을 그죠? 이 다항식을 이 x-alpha 로 나누면 목이 나올 거 아니야 뭔가가 나누면 아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겠죠? 나머지가 그치? 맞아요? 몫이 나올 테고 그치? 몫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올 거야.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이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x-alpha 로 나누면 x 대신 여기다가 x 대신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x 대신 알파로 여기 다 0이 되죠. 그죠? 나머지만 남겠지? 그래서 x 대신 알파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는 우리 대문자 R로 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치? 쉬웠어. 아까 요거는 요것도 1차인데 얘로 나눴을 때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겠지? 얘가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야. 알파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R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톡톡톡톡톡톡톡 suite